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서 먹히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상대에게 어떤 아양을 떨어서라도 먹히게 해야 된다. 신용을 그만큼 잃었으니 갖고 있는 재주를 다 부려서라도 말을 듣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자존심이 좀 상하고 내키지 않더라도 상대가 하는 일이 잘못되어 봉변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너의 말을 조금은 들어준다. 그렇게 조금이라도 상대가 들어주려고 막 불이 붙었을 때 내친김에 조금만 더 하면 될 것인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만둬 에이 더러워서 못하겠다. 내 마음대로 해라 하며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는 것이다. 그때가 제일 중요한 때이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상대가 그 일을 안 하게 할 수 있었고 말리는 바람에 일을 안 했다면 나중에 상대는 안 하기를 잘했고 했으면 큰일 날 뻔 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 그래서 상대가 아이고 그때 말 안 듣고 했으면 큰일 날 뻔 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도 상대는 너에게 그런 말을 절대 안 한다. 속으로는 칭찬을 하면서도 밖으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원래 조선 사람이기에 미안하고 고맙지만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내가 정성을 다 했기 때문에 상대가 고마워하는 만큼 잃었던 신용이 돌아와 있다. 즉 상대가 하는 일이 잘못되어 벼락을 맞는 것이 아니라 신용으로 돌아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수학이다. 하지만 이때도 봐요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요 하고 잘난 척을 하면 안 된다. 그냥 모르는 척하고 놔두어야 한다. 그렇게 놔두면 신용이 꽉 여몰어지게 되어 상대는 너를 아주 사려깊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 일을 할 때에도 잘못된 부분이 정확하게 또 보인다. 그때는 내가 고고요 하면 상대는 응 알았어 그러면서 말을 바로 듣게 된다. 그때부터는 너의 사상이 먹혀 들어가는 것이다. 노력 없이 대가를 차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부드럽고 아주 지적으로 대하면 굉장히 좋다. 그런데 그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 상대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팩토라지거나 잘되는지 두고 봐라 하고는 승을 내어 돌아서 버린다. 이것은 그 일이 털어지면 자신에게 아픔이 온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것이다. 폭탄을 쏘아 저 멀리 떨어져 그쪽 사람들만 아프면 상관없지만 이 아픔이라는 것이 쓰리쿠션으로 탁탁탁 돌아 부메랑으로 정확하게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러니 누구에게도 절대 악한 생각을 갖지 말고 문제가 보였다면 상대와 상의해서 풀어가야 문제가 하나도 생기지 않는다. 다시 돌아와 우리가 모임을 가지고 있다면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내가 못 푸는 것은 그곳에서 다 풀 수 있게 되어 있고 모자란 것 또한 그곳에서 모두 가져올 수 있게 되어 있다. 모임 안에는 무엇이든지 다 있다. 단지 그 속에서 무엇을 가져와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시너지를 얻지 못해 인생에 아무런 덕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이것을 알고 모임에 모인 사람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황금 덩어리처럼 끌어안아야 된다. 경제가 부족한 사람은 모임에 내 친구에게 경제가 다 있다. 즉 너에게 없는 것을 친구에게 주어 모두 고리를 걸어 필요한 연장을 그 모임 안에 다 준 것이다. 사람이 갖추어지면 쓰지 못할 연장이 없고 갖추지 못하면 쓸 수 있는 연장이 하나도 없다. 휴대전화가 거의 다 된 것이다.